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6월 학력평가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7단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뭔가 7단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6평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런 거 그냥 우리가 되짚어 본다 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영어가 이제 난이도가 좀 뭐다 여러분들 있는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난도가 좀 있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변별력이 좀 생기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이때까지 영어를 안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슬금슬금 이제 불안한 감이 닥쳐오는 시기일 거예요. 자 그래도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는 실전에서는 여러분의 실력이 나오지 않죠. 실전에서는 여러분의 습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왔었던 습관들을 조금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교정하는 게 필요해요. 한 달 동안 충분히 교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습관들을 교정을 해야 될까? 자 우리 첫 번째 전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봤던 문제가 나오거나 어디서 익숙했던 지문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낯선 아이들이에요. 낯선 지문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게 느껴질 유형들을 따져보자면 과거에 직접 연계였지만 이제는 간접 연계로 전환된 아이들입니다. 어떤 아이들이냐? 첫 번째 업법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업법 문제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 다음에 그냥 포기하겠다 어차피 1등급은 90점 이상이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것도 챙겨 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챙길까? 자 최근 3개년 기출 3개년 기출 수능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어떻게 중첩이 되는지 뒤에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거든요. 이 3개년 개념이라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거 강추드려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 문제. 자 이제 어휘 문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셔야 되느냐. 아 내가 첫 문장을 잘 잡아가지고 이 첫 문장과 일관성 있게 쭉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도 기존대로 조금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어렵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빈칸에서 시간 소요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소요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냐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훈련이죠. 그게 바로 뭐냐. 중복해서 읽지 않기. 중복해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똑같은 지문인데도 두 번 읽고 세 번 읽어도 답이 안 나오면 네 번째 읽을 때는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 번에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연습.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근거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가 딱딱딱딱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체크가 확확확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관한 문장. 그 다음에 글의 순서. 그 다음 문장 넣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게 38번의 적절한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거를 찾을 때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을 했을 때 A라는 정보와 B라는 정보 중에 어떤 게 먼저 나오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순서나 적절한 위치는 정답을 찾기보다는 정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왜 A라는 정보가 B라는 정보보다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거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eve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심지어라는 표현이거든요. 강조해 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A도 있다 심지어 B도 그래. 그래서 얘는 어떤 정보가 나온 뒤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인에디션 게다가 이런 것도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부분에다가 우리가 추가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연결되었고 순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역시 출처는 3개년 기출 수능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거. 이해 되셨죠? 수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정제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형 파악하는 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난도보다는 방향성입니다. 분명히 6평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나는 몇 등급이다. 나는 몇 점이다. 이렇게 점수 가지고 판단을 할 텐데 점수를 보지 마세요. 6평에서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실전에서 얼마만큼 잘 능숙하게 풀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능숙하게 푼 정도. 그 다음에 나의 타율을 보세요. 내가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정답으로 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찍어서 맞췄다면 찍은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내가 정답으로 연결된 거는 몇 퍼센트가 되는지. 감으로 내가 풀었다면 그게 정답으로 연결된 거는 몇 퍼센트 정도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찍은 것과 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체크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점수를 여러분들이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우리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기출 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그 다음에 지나고 또 이제 막 코로나 확산되고 그 다음 모의고사 한 두 번 정도 본 것밖에 없어요. 우리 6평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고요. EBS 문제 얼마만큼 많이 푸셨어요. 많이 푼 친구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점수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100% 바로 여러분 슬럼프 각입니다. 아 나 공부한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안 오르지? 그러면 자꾸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내가 실전 문제에서 풀었던 것 중에 얼마만큼 내가 능숙하게 풀었지? 그 다음에 답은 틀렸지만 내가 이 단어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도 있었네. 나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세부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업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접속사가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 웨덜과 데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동사의 적절한 형태 ING나 PP나 투브 정사 같은 거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분사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맨날 헷갈리는 ING와 PP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대명사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대명사, 제기대명사 이 세 가지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름에 다 대명사가 붙어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는 게 제일 필요한데 이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 읽고 나서 X는 Y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이 가능하면 이게 글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6평에서 우수문항으로 뽑혔던 문항이 21번 하미추론입니다. 하미추론 같은 경우는 널뛰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아주 쉬워질 수도 있는데 연결어 예를 들어서 for example를 가지고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거 이게 사실상 주제를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을 때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예시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일반화 시키는 거 그래서 우수문항이라고 하는 21번 하미추론 문제를 풀면서 정답으로 연결되어 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탐색해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변별력 있는 문항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빈칸추론과 문장 삽입이에요. 그래서 34번의 빈칸추론과 38번의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왜 어렵다고 평가를 할 수 있냐면 일단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6평 문제를 푸시면서 34번 같은 경우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Easy Word로 바꿔주면 어떤 단어들로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래 간단하게 이건 이거라는 뜻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쉬운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하고 바꾸어 말하는 거 이게 되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 자 이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는 보통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여러분들이 판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이게 답이고 왜 이게 답이 아닌지 예를 들어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그 다음에 틀린 정보 그 다음에 지문에서는 A가 B로 간다 그랬는데 보기에서는 B가 A로 간다 그랬다. 그럼 틀린 정보죠. 왜 이게 답이고 답이 아닌지를 알려면 얘는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얘는 저것 때문에 틀렸어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옆에다가 살짝살짝 메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추상적인 내용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38번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우리가 문장 삽입할 때 지시어나 대명사 같은 걸로 푸는데 지시어나 대명사가 쓰임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용으로 파악함에도 불구하고 60%의 정답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단서가 들어갑니다. 그 단서가 눈에 띄지 않지만 어떤 단서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그걸 해설 강의를 가지고 내가 생각한 답의 근거나 정답이 될 수 있는 그 요소가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 하시는 부분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시해주는 부분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를 이렇게 맞춰가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은 문제풀이가 일단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정답으로 한 번에 여러분들이 가기 위해서 그 과정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까지 이르는 세부적인 과정 있죠. 그 과정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이거잖아 이렇게 그냥 나오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이다 수학에 증명하듯이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본인의 약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내가 너무 뭐 일반화를 성급한 일반화를 한다거나 또는 두 번째로는 나오지도 않았지만 머릿속에 있는 정보하고 연결이 빡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답이 일 것 같다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친구들 있죠. 3등급 정도 되는 중위권 친구들은 31번부터 40번까지 마의 구간입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죠. 이 부분을 유형별로 어떤 것들을 건드려야 되는지 기추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푸셔야 돼요. 여기에도 2점 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3점 문항이 있어요. 3점 문항은 헷갈리는 보기가 분명히 등장하는 것이고 2점 문항은 우리가 좀 풀만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점 문항에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애해서 푼 다음에 3점 문항으로 접근하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데이파업과 연결해가지고 답을 찾는 연습 이거 해보는 거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위권 친구들 일단 듣기에서 만점을 받으셔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점수를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다라는 데서 파생이 돼요. 핵심적인 내용만을 묻는 게 요지나 제목, 주제, 요약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정보가 조금 이 주제에서 벗어났니 물어보는 게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가지고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순서고요. 그 정보를 빼서 얘는 어디다 들어가면 좋을까 물어보는 게 문장 넣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에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는 어떤 정보 이어지면 흐름에 일관성이 있겠어 물어보는 게 빈칸 추론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데이파학을 찾는 거 여기에서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24번까지 1번부터 완벽하게 100점을 맞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다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문 속에 나오는 어휘들이 있어요. 보통 단어장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단어장과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가 매치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독해에 나오는 어휘 중에 내가 모르는 것을 독해지문에서 봤던 그 예문을 가지고 학습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휘는 독해지문을 가지고 학습해 주세요. 매일매일 만나는 새로운 어휘를 매일매일 익혀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전부 다 배우면 쑥 내려가고 배우면 쑥 내려가서 남는 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일매일 학습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귀찮았고요. 생각보다 사소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자꾸 뒤로 밀어요. 근데 하루에 딱 10분만 여러분의 시간 내셔서 오늘 내가 독해지문 2개를 할 건데 거기서 모르는 어휘는 오늘 뽀셔버리겠어. 이렇게 다짐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이 이제 점수를 받는 비법까지 알려드렸고 자 마지막 이제 6표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되느냐 발등에 불 떨어지죠. 모든 전과목이 이때부터 빨간불이 켜지면서 와 수능까지 한 100일밖에 남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 하기 딱 좋거든요. 이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평가원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주는 이 6평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서 어떤 구문을 냈는지 그 다음에 소재가 추상적이라면 왜 나는 추상적이라고 여겼는지 그 다음에 어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렵게 느껴졌는지 문제의 난도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나에게 어려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내 약점 리포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약점 리포트를 가지고 9평까지 완벽하게 이 약점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점을 제거하면 9평에 확인을 하시겠죠. 그러면 미처 제거되지 못한 약점 또는 내가 6평에서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어떤 도전이 기다릴 수도 있죠. 그러한 것들을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메꾸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량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능으로 가기 전까지 이렇게 쫙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전략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하는 거 보면 가면 갈수록 공부하는 양이 늘어요. 그럴 때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서 점점점 내가 공부하는 것의 방향을 잡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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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마지막 수능 한 달 전까지는 공부할 내용이 딱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해줄 때 모든 과목에서 다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도 되게 오랫동안 재수생 생활을 했어요. 사실 저는 3수 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여름 직전의 6평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수능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내가 했던 건 없고 그렇다고 막 쉬지도 않았는데 몸은 괜히 피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잘 세워서 내가 이번 6평에는 무슨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3개년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를 하겠다.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해설 강의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교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언제나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을 묵묵하게 가셔서 마침내 성공하는 그런 6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6평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종합검진이라는 거 그리고 6평 이후에 나의 약점 리포트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는 선생님이 그때 또 캐스트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요. See you later!